아미시아 천천히... 멈추지 마 멈추지 마 휴고! 어디? 내가 갔다 왔어 멈추지 마 생각해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졌어 마을? 어린아이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아미시아 좀 괜찮니? 동생은 좀 어떠냐? 클레르피 정말 당신이에요? 휴고를 보셨어요? 저기 있다 아 저 할머니구나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굳이 싸워야겠니? 안 싸웠어요 아미시아 아이가 이유 없이 도망가진 않는단다 문 열어주세요 휴가를 찾을래요 그래 아무튼 조심하거라 험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오고 있구나구나 아미시아 아미시아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와 같이 가자 이거 다 돼지 돼지 시체 휴고 휴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단다 열심히 돌아봤다고요 그럼 왜 떠났겠느냐 전 휴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끔찍한 짓도 서슴치 않고 피를 흘리긴 쉽지 피를 흘리긴 쉽지 하지만 사랑하고 보호하는 건 꼭 찾을 거예요 그럼 가라 아직 시간이 남았기를 기도하면서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휴고 엄마? 아미시아 여기 네, 엄마 아미시아 아미시아 진짜 엄마라고? 근데 이렇게 침착하다고? 어.. 엄마를 봤는데? 죽은 줄 알았던 엄마를 만난건데? 아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엄마를 만난건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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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고는 이제 네가 필요없단다 거짓말 그럼 들어와 보렴 직접 확인해보거라 그치 완전히 꿈같지 왜 떠난 거야? 왜 엄마가 살아있다고 말 안해줬어? 너를 위해서였어 휴고 거짓말 알려주기 싫었던 거잖아 그런 말 하지마 누나는 그냥 질투하는 거야 가버려 으이이이이씨 이씨 이놈의 시끼 이씨 이놈의 시끼 역시 꿈이었다 어? 근데 휴고 목소리 들려 휴고 휴고 잡혔어 잠깐만x2 나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동생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앞뒤 안가리고 그냥 막 갔네 이게 바로 어? 이게 바로 어? 가지고 이사나가는 마음 휴고! 내가 가라고! 여기있어! 고마워 끊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모르겠어 그래! 그녀는 좋은 보너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웃으면 좋겠어 아악! 2번째 번째로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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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라디오만 듣다가 깻임방 처음 오네요 어서오세요 저놈들이 어디 아프게 한 데 없지? 그런데 왜 그렇게 가버린거야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 날 부르고 있었어 악몽이야 괜찮아 정말 엄마인 줄 알았어 이젠 아프지 않은 곳에 계셔 얘기했잖니 하지만 하지만 어머니 돌아가셨어 받아들여 돌아가자 얘 들었는데 그죠? 엄마 살아있다는 얘기 한 거 들었는데 엄마야 엄마야 뭐? 그곳에서 왔어 우리는 가야 돼 아니 너는 가야 돼 근데 왜? 내가 가야 돼 휴고 엄마야 돌아가자 근데 얘는 왜 자꾸 엄마 어디있어? 아니야 휴고 저기 휴고 엄마 stop! 그녀가 없지 오 여기 하아 안돼 안돼 휴고 너가 필요해 내가 가야 돼 어디있어 휴고 엄마 안돼 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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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야 돼 닥쳐이 샹 샹 샹 아 욕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한 게 내가 다 먹어야 돼 내가 다 먹어야 돼 내가 다 먹어야 돼 그녀 그녀는 없지 아니 아니 으흡 흐흡 흑 휴고 여기 휴고 영상 나 휴고 유거 잡 Want 와 아름답다 쥐떼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여기서 뭐라고 있지 거긴 애들이 있을 때가 아니다 거긴 아무도 없어 가자 너희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마 혈련 끝났다 엄마 보러 가도 돼요? 대신문관님이 허락하신다면야 하지만 약속했잖아 내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오직 대신문관님의 말씀뿐이란다 그래도 너는 대신문관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란다 그러게 저 아저씨 살아있었네 엄마를 찾아야지 어 잠깐만요 나 저기 밖에 음악 좀 끄고요 음악 켜놓은 게 나는 이게 게임에서 나는 음악 소리인 줄 알았더니 잠깐만 내가 밖에다 음악 틀어놓은 거였어 잠깐만요 음악 켜놓은 게 나이 음악 켜놈이 거에요 음악 켜놈이 음악 켜놈이 음악 켜놈이 흐흐흐 아니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응? 감미로운 재즈가 들리나 했다 게임에서 피파 훨씬 지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비탈리님을 생각해보세요 비탈리님을 생각해보세요 한번 더 해주세요 진짜 어, 저기, 저기 어! 시금이니 시금이니! 휴고가 있던 짓 생각하면 걸리게 하고싶다고? 엄마는 어딨지? 그러지마 우리 동생이잖아 철없는 우리 동생 미우나 고우나 내 동생이잖아 그대를 부수며 그대의 길을 밝히나니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오늘의 정제작품은 어땠지? 품질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원자료인 고귀한 피해 양이 줄고 있습니다 수학자들이 쥐 때문에 에이! 최선을 다하게! 그냥 그냥 최선을 다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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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였다 이거 무슨 리틀 라이트메어 하는거 같애 어? 휴고 발각된 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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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디있었는데 아 얘 너 여기서 온거 아니야? 어디있는데 누구한테 발각된건데 나 , 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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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각됐었구나 안 할까 여기 안 돼!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아 나는 문이다!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은신술이 통했죠 아 이상하네 자꾸 똥꼬가 간절 간절 한 것이 날파리가 따라 붙나 아이 힘들어 죽겠네 아이 날파리가 붙고 달려 아니야 똥꼬가 간절 간절 하네 그냥 아 아 아 tor 지금이... 못 넘어가니 못 넘어가지 왜? 그럼 어떻게 해야되지? 이쪽에.. 길이 없는데? 으으! 흐흫 흐흐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길이 있나? 없는데 여긴 내가 온대잖아 아휴 또 똥꼬가 간지럽네 아휴 저녁을 먹으기에 소화가 안됐나 아휴 배야 아휴 웅oz 맛짱떠 맛짱떠 야 형형형형잉 streczk 잠깐만요 찍찍 찍찍찍 뭐지? 찍찍찍 여기서 서면, 쓰면 나갈 수 있나? 어어어어?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네 이쪽으로 넘어가야되나? 저기로 올라가야되는거 같은데? 이 길이 없는데 옆눈으로 다 봤겠다 이거 못본다고? 아, 이 뒤쪽은 안가봤죠? 우리 웃는데? 이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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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마네킹 인거 아닌가 한 번 볼려고 일부러 잡혀봤어요 페아트리스를 찾으십시오 내가 지금 아까 여기서 왔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이리로 온거야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오잉 오잉 이걸 못 본다고? 찍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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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찍찍찍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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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와 만렙 도적인데 이정도면? 이렇게 안걸린다고? 따라가자 가 이건 뭐야 웬 똥물이야? 여기 들어가야되는데 어떻게하지? 여기 설마 그냥? 깡으로? 생으로? 말도 안 돼! 야아 푸글을 쓰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안들리고 안보이나?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휴고 일어나. 휴고 앉아. 휴고 일어나지 말고 앉아. 엉덩이. 엉덩이. 헤헤. 이게 된다고? 와. 와. 진짜 멍청 똥멍청이. 헤헤헤헤헤. 그냥. 그냥 이렇게 가면 된다고? 대신문가님은 매우 바쁘십니다. 바쁘다고? 교황의 대리인인 이 대주교 앞에서. 각하. 대신문가님은 신성한 임무를 소용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 임무를 승인한 적이 없다. 여기 보이는 건 온통 이 단에 사이비 주술 뿐이라고. 너희들 모두 비탈레를 따라 지옥으로. 따라장. 언행을 조심하십시오 각하. 미쳤구만. 제일 중요한 건 엄마야. 제일 중요한 건 엄마야. 여기를 어떻게 열지? 야! 앤끼다! 앤나! 야! 나야jen이. 야 ici이탑운? 내가 바로 휴구다! 헤헤이! 이걸 몰라? 실험! 아 신난다 모르네 보고 싶은 거만 보고 듣고 싶은 거만 듣는 거지 깜짝이야 과연 우리의 효과는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머신 짐이 난 저기다 아니 이게 여기에 통로가 있다고 휴고를 위해서 와 대중이야 또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발각됨 진짜 진짜 하도 발각을 못 하길래 한번 가봤습니다 엉? 여기서 나온 거잖아 여기서 들어온 거잖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잇! 잠깐! 자꼬 나갈라 그래 아잇! 잠깐! 자꾸 나갈라 그래 안 닮혀 자세만 유지해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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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저씨 뭐아봐요 아이씨 아저씨 뭐아봐 흐흐흫 흐흐흐흫 흐하핳하하핳 아 책을 같이 보면 안된다 어 아 예 어서오세요 책을 같이 보는건 안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저씨 아저씨 뭐 봐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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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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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한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디 아저씨 아저씨 이제 이상한거 안할게요 이제 실험 안할게 짜증나죠 이제 슬슬 이제 실험 안하고 정석으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여기서 공부하는데 자꾸 뒤가 간질간질하니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어 왓셉의 공포라디오에 한번 제보를 해보시미 아 뭔데 여기 딱 들어갔으면 됐는데 우리 한국의 도적이 도적이 도적이라니깐 도적 만랩 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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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둘이 엇갈리면서 오네 으음 새끼들이 아잇 아니 왜 둘이 엇갈리면서 오냐고 그 딱 접종을 찾아야 돼 지금 따라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기도 있구나 길이 난 왜 저기로만 갈라 했지 아 여기도 있었구나 여기서 얘가 돌아갈 때 일로 가서 여기로 여기로 잠깐 여기 숨어있어 왔다가 돌아가면 지금이니 좋은 소식이 있네 드디어 그 여자를 지하로 옮겼다 더구만 곧 들겠군 그럴 때가 됐지 지하에 있나보다 어 깜짝이야 아 냄새 아 냄새 어 언제 씻은 거야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지 얘를 따라가서 바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아 여기도 있구나 아 여깄다가 여깄다가 저쪽을 보면 음 지금 들어가면 되겠다 정말 말도 안 된다 하하 하하 때마침 문이 열려 있구요 그리고 여긴 다 통로구요 내가 엄마를 찾았어 엄마엄마 발사원 너무 크기 너무 크기 어, 왔다. 대신문관님, 대주교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좋았어. 안으로 모셔라. 설마 엄마가? 아니겠지? 아니구나. 여기까지 무탈하게 오셨지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하도록 하고, 당신의 장난질에 점점 질려가고 있어. 장난질이여, 대교주님. 한낱 장난질로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답니까? 잘 들으시오. 당신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그리고 이건... 잠시 실례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이것 들은의 피를 확보했습니다. 실험은 해본 게냐. 안타깝게도 나으리. 원래대로라면 이미 졌다는 게 도달했어야 했지만, 혈액 속 뭔가 진행 과정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모바는 아직 원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상관없다. 책이 맞다면 내 피와 그의 피가 서로 합쳐질 게야. 그 다음 단계에 다다르면, 나 또한 그 함께 그 단계에 가게 될 터. 진행해라. proceed. 아, 거기 그때 놨던 데잖아! 아, 나아! 거긴 아픈 나라아! 병간다. 순교자인 척하지만 진실은 이거 아닌가. 당신은 사악한 힘에 이끌려 미쳐버린 불경한 이단자에 불과하오. 당신을 위협으로 여기고 계시오. 비탈리 베네방, 당신은 파문당할 것이오. 원단, 평범한 사람은 파문당할 수 있겠지요, 대교주님. 하지만 성인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당신의 이단 신문관 자격은 끝이오. 그 말인즉슨 새 시대가 도래한다는 말이지. 이놈같은 꼭수같이 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자비를 구하는 시대 말이다. 아이를 확보했습니다. 아주 좋아. 가서 베아트리스가 정신을 차렸는지 보고 오너라. 왜냐하면 없는lying 부식당이고 왼icos 필요없는 사과 dell 참 profit하고 굉장히hogany einenef Goo jolly 전혀 없는지. 조심 Unif Socomma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신 문관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 보유자의 피가 그분의 빗줄을 타고 흐르고 있지. 주술이 거행될 것이다. 굉장합니다. 역병이 정말이 머지 않았군요. 그렇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말도록. 경계는 처음부터 늦췄던 것 같은데요? 경계는 계속 늦췄던 것 같은데요? 그 애를 잡으려고 몇 주나 쫓아다녔는데 어머니를 보겠다며 알아서 나타나다니. 골 때리는 아니군요. 앞으로는 아닐 거다. 실은 그 모친을 직접 보러 가야 해. 저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 저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저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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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이 있었어? 여기 사람이... 여기 사람이 있었어 여기에... 와 깜짝쓰! 놀래쓰! 왜 이래? 검색하면서 이 인식을 놀래 놀래 요청 그는 그 말을 어찌라는거지 아무것도 아니구만 뭔가 꼬마애가 쭈그리고 지나가는거 같았지만 기분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섬님 저는 경비를 서고있는 서른살의 남자입니다 경비를 서고있으면 자꾸 꼬마애 하나가 근처를 알짱알짱거립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기분탓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경비병 알프레드님의 사연이었구요 그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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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장구역을 계속 왔다갔다하는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뚜âu 그런데 자꾸 뒤돌아서면 지나가고 뒤돌아서면 지나가고 하더군요 하핳 으흐흫 저거 뭐야 ㅎㅎㅎ 어서오세요 으흫흐흫 기다리고 있었어 흐핳핳하핳 야 갔어도 진작에 갔겠다 어! 이야 이렇게 밀떡을 하나 뭐야 이거 이 병사는 잡아먹혔지만 일부가 남았어 뼈는 쥐들이 조각내서 다른 곳으로 가져갔지 무엇 때문에? 뼛조각을 사방으로 보이는 물질에 융합시키기 위해 쥐들의 둥지 말인가? 사람 시체로 둥지를 짓는다고? 바로 그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 시체가 쌓이는 속도를 보아하니 둥지 여러 개가 하나로 합쳐져 결국 하나의 거대한 둥지를 만들 것이네 시간 문제야 여긴 틈이 없는데 여긴가? 여기로 갈 수? 있다고요? 어허 어허 아예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십쇼 털 없는지 털 없는지 여기 새로운 지들 말인데 우리가 저 겟들어 옮겨야 하니 두려워할 것도 없어 절저한 이종교배와 약간의 연금술로 본능을 억눌렀으니까 먹는 음식도 완전히 바뀌었고 잘 됐구만 너네 목소리만 안 들리지? 오우 휴게 이 시키야 흐흐흐흐흐 악마 같은 것들 모두 지옥이나 가버려라 너희들 같이들 모두 너희들 같이냐 너희들 같이냐 너희들 같이냐 너희들 같이냐 너희들 같이냐 너희들 같이냐 너희들이 완전 지옥인데 눈앞에서 아들의 목에 칼이 들을 때면 협조하겠지 따라오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니콜라 공기 지나갈 걸 봤어 두름부 이치 달리겠는데? 어? 아이의 형상 가 가 간세용 간세용 가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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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수가 없어요 제발 밖에서 죽게 해주세요 밖에 나가려면 마음에 안 들걸 최소한 이 안에서 죽으면서 네 시체는 우리 연금술사들에게 쓸모가 있을 테니까 운 좋은 줄 알아라 어서오세요 고마워 고마워 여기 뭐하는거냐? 암마를 찾아야 되니까 그 입 다 몰라 아 근데 연금술사 나 가야되니까 안녕 안녕 아저씨 내가 엄마 찾았고 아저씨 꼭 구해줄게요 어디갔어 얘 마스터들은 마지막으로 묻건대 내 질문에 대답하겠는가 아니면 남편이 그렇게 되어 아직도 마음이 상했나 그래 그래 우리 고문기술자가 상대해줄 것이다 곧 입을 열게 해주지 필기 검색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휴고 어떻게 누나는 엄마가 죽었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미시아 아미시아 우리 아가 가면 안다 네가 여기 있는 걸 찾아내면 싫어, 엄마랑 있을 거야 휴고 그는 지금 내 피를 가져갔니? 선생님, 세상에 좋아, 휴고 같이 가자 하지만 우선 멸시를 찾아야 돼 그런데 너의 숫자를 찾을 수 있어야 돼 휴고 복도 끝에 있는 방에 열쇠가 있을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럼 가버려 왔어 너의 숫자 너의 숫자 너의 숫자 저도요! 네, 당연히!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맞아. 내가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말했을까? 내가 말했을까? 내가 말했을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띠 띠 띠 띠 띠 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엄메 엄메 생일을 축하합니다. 엄메 엄메 어서 오세요. 엄메 엄메 그래요 요거를 열면 되나? 와우 키가 어딨을까? 어서오세요 플래그테일 이노센스라는 게임입니다 저기도 뭐가 있는데 여기도 뭐가 있고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아 이렇게 열쇠차좌스 어? 깜짝 와 이거 보셨어요? 죄수들 잡혀있는데 밑에만 쥐들이 갉아먹었어 와우 저기로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젠데 여기도 이렇게 하고 하하 쥐들이 뭉쳐있는구만 어? 그럼 못 가는데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를 나갈 수 있게 해줘야되는데 비켜라 너네 이렇게 해줘야되나 그쵸? 엔딩이 거의 나온거 같죠? 이렇게 오케이됐다 엄마엄마 내가 일하세요 엄마엄마 엄마엄마엄마 이제 아무도 엄마를 해치지 못해요 영미구나 로문 좀 어때? 하루종일 말을 걸어요 뭐라 그러던? 그게 내가 같이 했으면 좋겠대요 첫번째 단계야? 엄마 무서워요 우리 여기를 절대 나갈 수 없을거야 선택권이 없어 내가 곁에 있을게 그 목소리 거기에 대답할 준비도 있네 쥐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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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Diversity 부끄럽고 우리가 늦어서 아 죽을게 죽을 수 виде 아니 머리러 아 다시 한 번 더? 저.. 저 작업이 안됩니다. 잘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내 머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저의 맥울라. 하지만 너에게 답변하셨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오 헤헤 갑자기 이거 도망쳐요 겁이 질린 것 좀 봐요 이런 놀이가 아니야 위험한 힘이란다 스스로를 통제해야 해